안녕하세요,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바지락 칼국수, 그리고 왕만두, 배추김치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bah … 넓은 3개와 같은 맛 그리고 많이 먹는 맛 컨ive Age 소음식 마요네즈 치즈볼 단무원 이 향이 맛있어요 매운맛 그리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없는 느낌 고춧가루 바삭바삭 콜라 잘 녹아 크로스무일 크로스무일 뜨거워요 뜨거워요 초콜릿 간장 안찍어도 간이 딱 맞아요 간장 안찍어도 간이 딱 맞아요 간장 안찍어도 너무 맛있어요 간장 계란 팽이버섯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토마토 핫도그 뼈와 주먹밥 그러면 마이번에 꼭 먹으면 좋지 않네요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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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이 조용히 있어요 맵고래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맵고래 맵고래 치즈 치즈 마사지 바삭바삭 찹쨔 동그라 TUX 치킨 팽이버섯 매콤달콤달콤 탕수육 쭈쭈쭈쭈 ายberg Najd Elk Neg Jajjk 매콤한 식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